질병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력이죠 사스나 코로나를 면역력만 높게 만들어 준다고 하면 전혀 염려할 이유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이름도 모를 수많은 슈퍼박테리아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 출몰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백신 기다리죠? 소용없습니다 찾아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찾아낸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 지금 코로나19는 얼마 전에 사스였습니다 얼마 전에 메르스였어요 지금 코로나19를 잡는 백신이 나온다 할지라도 얘가 유전자 순서 몇 개만 딱 바꿔놓으면 전혀 다른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돼서 우리를 또 괴롭힐 겁니다 갈수록 더 지독한 놈들이 많이 올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비결은 오직 하나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100번 씹기 운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0번 씹기와 면역력 증가 효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저작 활동, 씹기 할 때마다 면역세포의 일중인 T, 헬퍼 17 면역세포 숫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봅니다 저널 인뮤니티 2017년 1월 5회 영국 맨체스터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막 젖을 뗀 쥐에게 조금 많이 씹을 필요가 없는 부드러운 죽을 줬습니다 보통 쥐들이 딱딱한 거 갉아먹잖아요 그런데 부드러운 죽을 주니까 오래 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쥐가 오래 못 씹도록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부드러운 음식을 줬어요 저쪽은 딱딱한 음식을 줬고 그래서 딱딱한 음식을 먹는 쥐보다도 한 24주 정도 이빨을 별로 이렇게 씹지 않도록 먹여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 T, 헬퍼 17 면역세포 숫자가 오래 씹은 쥐보다도 훨씬 더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맨체스터 의과대학에서는 저작활동 이 씹는 것이 T, 헬퍼 17 면역세포 숫자를 증가시켜줘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놀라운 효능이 있더라 하는 사실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또 꼭꼭 씹을 때마다 오래 씹으면 침이 분비가 되고 그 침 속에서 최강의 많은 종류의 면역물질들이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IGA라고 하는 면역물질이 씹을 때마다 나오는 침 속에 들어 있고 우리가 또 얘기한 페록시다제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나오는데 항산화제가 나오면 이 면역세포가 싸워야 될 적군 병원균들이 만들어내는 또 발암물질들이 만들어내는 이 활성산소들을 이 항산화제가 먼저 청소를 해주니까 면역세포는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리소자임이라고 하는 항균성 효소가 또 씹을 때 나오기 때문에 균을 면역세포가 잡아먹어야 되는데 리소자임이 다 잡아먹어 주니까 면역세포는 룰루랄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락토페린이라고 하는 천연 항생물질이 씹을 때 나오기 때문에 이 박테리아를 면역세포가 잡아먹기 전에 락토페린이 대신 잡아먹으니까 면역세포는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씹는 습관을 가질 때에 면역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건 추측이고 진짠지 실험을 한 논문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Journal of Prothodontic Research 2019년 4월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이 씹는 것은 아무래도 치과 의사들이 많이 발표한 것을 보게 돼요 도쿄 치과대학에서 이슈다 박사팀들이 연구를 했는데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음식을 씹기 전에 피부에서 면역세포가 얼마나 있는지 숫자를 헤아려봤고 30분 동안 씹은 다음에 또 피부를 긁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피부에서 균들과 싸워주는 항균성 펩타이드 완이라고 하는 면역체 숫자가 씹기 전에는 99.4 정도가 숫자가 있었는데 딱 30분 씹은 것밖에 없는데 142로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씹으면 면역세포들이 우리 몸에 병원균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최전방은 어디입니까? 휴전선이듯이 이 면역세포가 병원균과 싸워야 될 최전선은 피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씹었더니 피부에 서 있는 최전방의 면역세포 숫자가 99에서 142로 증가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병원균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살아남기를 원하면 몇 번 씹는 습관을 가지자? 100번 씹는 습관을 가지자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분비형 면역글로블린 A라고 하는 면역체가 씹기 전에는 2.39였는데 30분 씹고 나니까 3.61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원균과 싸우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면역력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유 불문하고 입에 뭐 집어넣었다 하면 포도주스를 집어넣든 빵을 집어넣든 하여튼 몇 번을 씹는 게 남는 장사다? 100번을 씹는 게 남는 장사다 특별히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번을 씹으면 다 소화가 돼서 탄수화물은 포도당 하나짜리까지 소화가 됐고 단백질은 아미노산 하나 될 때까지 소화가 됐고 지방은 지방산이나 글리세롤 하나 될 때까지 소화가 돼서 여기 장으로 들어가면 육모가 넘실 넘실 춤을 추는데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이 덩치 큰 독소와 이렇게 완전히 하나짜리로 소화된 영양소들이 확연히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 좋은 친구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도록 허락하고 나쁜 독소는 대변과 함께 버려주도록 여기를 지금 보초를 서고 있는 면역세포들이 분별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 씹고 삼키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현비밥 좋은 것인데도 포도당이 200개씩 뭉쳐있어 덩치가 커서 육모의 작은 문으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 따뜻한 곳에서 흡수는 안 되지 계속 남아있다 보면 썩어버리는데 썩는다는 얘기는 부패균이 먹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패균의 밥을 먹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독소가 나오고 그 독소가 우글거리는 이곳에서 70%나 되는 면역세포들이 살 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지치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알러지나 아니면 자가 면역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에 독소는 독소요 영양소는 영양소요 두 가지가 확연히 구별되기를 원하면 입에서 100번을 씹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질병과 싸워야 될 모든 환우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면 기본적으로 음식은 몇 번 씹자? 100번을 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씹으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100번 씹고 정말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